오다 오다 여기 백통원 샘대천왕에 나온 곳이래요 공주 연문사용 여기 간장닭갈비 2인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집이야 여기 집이야 완전 신기해 집인데 음식점이야 대박이지 이걸 넣어야 된대요 무생채를 다 넣어야 된대요 물 줄여야 돼?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진짜 맛있는데? 에어컨 틀어서 안 더워요 안 짜요 좀 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 원래 짠 거 잘 먹어 한입 아 아 진짜 맛있는데? 맛없으면 맛없는 티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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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아 맛있어요? 네 맛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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